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두산 테스나구요 오늘 반도체 쪽 업종들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시장은 물론 좋지 않아 가지고 이게 지수하락이 이제 오후장까지 계속적으로 1a로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밀린 윗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오늘 같은 날 시장에 좀 받쳐주기라도 했으면 저점 이탈만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해도 이 윗고리 중에서 어느정도는 양봉으로 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좀 아쉽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 드립니다 무료종목 신청 누르시고 두산 테스나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 종목들 다음주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죠 다섯 종목 정도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릴 건데 개인적으로는 다음주는 시장이 좀 반등 구간을 줄 것 같아요 지금 메인 업종들의 포지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수 위치도 그렇고 이제는 반등을 다음주부터 좀 하나 둘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음주 또 무료 종목들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죠 주말로 넘어가면은 다음주로 또 연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무료종목들 신청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주 저희랑 또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최대한 챙겨 가야죠 오늘 뭐 어려운 것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 가격라인은 39,000원 이에요 그러니까 라운드피규어 딱 경계구간 지금 39,000원이 주는 의미는 전고점 돌파를 한 번에 할지 그러니까 4만원 돌파를 한 번 해줄 수 있는 위치 아니면 39,000원 밑에 있을 때는 결국 두 번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위치 딱 그 정도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추세 라인은 좀 위쪽을 보고 움직여 주는 그런 패턴들이 나와 주고 있다 오늘 기관 매수는 백안불 들어와 있죠 얘네들이 중요합니다 두산테스나 지금 기관 매수가 괜찮아요 연기금 애들이 일부 좀 매도세일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 연기금의 매도를 투신 약간 얘네들이 한몸이거든요 둘이 굉장히 잘 같이 움직이는 애들인데 투신 쪽에서 다 커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수급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외국인들 매도하긴 했지만 오늘 시장에 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량이 많지 않아요 보통 지수가 많이 밀리는 날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더 강하거든요 얘네들 대부분 다 프로그램으로 연동해 가지고 매도를 거의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개인도 매도 나오고 외국인 매도도 많지 않고 중요한 기관 쪽에서 백안불 들어와 줬고 가격 라인 39,000원 유지해줬고 시장도 마침 또 반등을 보여주기에 적절한 구간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너무 좀 과하게 밀리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시장이 주장창 빠지기만 하겠습니까 코스피가 계속 밀려가지고 이천까지 가겠습니까 그럴 시장은 아니고 해외시장 대비 우리나라의 하락폭이 좀 과하게 길고 또 과하죠 은봉 같은 것들도 다른 나라 빠지는 것보다는 더 크게 크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큰 악재가 지금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금리 인상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악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해요 왜냐 이미 금리 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1월부터 반응을 안 한다는 거를 우리나라 시장이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어차피 금리 인상 해봤자 대부분 다 상단 라인을 우리가 이미 결과를 보면서 금리 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오히려 한 번 더 진행한다 그럼 이제 한 번 남았네 그 기대감 또 두 번 진행이 된다 이제 금리 인상 진짜 끝났네 이런 관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 그 이슈가 나와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외적으로 뭔가 시장을 밑으로 끌어내릴만한 그 정도의 이슈는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테스나 결국 반도체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 보여주는 움직임 얘네들이 시장을 진짜 뭐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 이슈해가지고 반도체 쪽에 주가 움직임이 좋긴 하지만 정말 경기가 뭔가 무너질 흐름이 보이고 침체 누가 봐도 그냥 이거는 침체다 라고 했을 때 반도체 애들이 지금과 같은 힘을 보여주기에는 저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막 걱정을 먼저 해가지고 그냥 막 미리 겁을 먹고 도망간다거나 그럴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상승 추세 안에서 나오는 잠깐의 조정 구간 물론 잠깐이라고 하기에는 조정이 좀 길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조정이 좀 길게 나와주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넘어가주면은 그럴 때 반등이 보여주는 그 강도나 혹은 그 기간이나 이런 게 더 짧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장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테스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4만원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전고점 4만원 돌파하면 결국에는 남은 것은 전고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홀딩을 유지해 볼 만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두산테스나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종목들 다음주 월요일부터 같이 매매하실 수 있고 또 다음주 시장 분위기가 괜찮게 나와준다 그러면 수익나는 것도 더 주기도 빠르고 또 효율도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다음주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시장 빠지는 건 어쨌든간에 2주 동안 버텼잖아요 버티면은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거는 최대한 취해야겠죠 그래서 무료종목 신청 오늘까지 해주시면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같이 매매하실 수 있다 저는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원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수고 원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